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기기, 5G를 통한 연결성, 빅스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IT 기업으로 한층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특히 CES 2019에서 첫 선을 보인 차세대 AI 플랫폼 삼성복과 에어러블 보행 보조로봇에도 업계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개방성과 확장성이 강화된 인텔리전스 플랫폼 뉴빅스비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품 혁신의 핵심 요인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반영이기에 밀레니얼 세대의 필요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초인류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사물 인터넷과 5G, AI 등을 중심으로 올해 소비자 가전 부문은 초대형 스크린 트렌드를 주도할 8K TV 시장의 확대,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의 본격적인 확산, 라이프스타일 제품 다양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